10과 EPS 토핑 연습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. 잘 듣고 답하십시오. 1번에서 2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. 1번 지하철 2번 고속버스 3번에서 5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3번 이 사람은 무엇을 타고 한국에 왔습니까? 1번 배로 왔습니다. 2번 기차로 왔습니다. 3번 비행기로 왔습니다. 4번 승용차로 왔습니다. 5번 5번 이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 환승을 합니다. 2번 버스를 기다립니다. 3번 교통카드를 충전합니다. 4번 지하철 교통카드를 삽니다.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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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청하실 수 있습니다. 5번 2번 도청하실 수 있습니다. 5번 2번 2번 2번